안녕하세요 송정혜 전장맨 입니다 제가 지금 또 오늘 야심한 밤에 또 등산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등산을 하려고 나왔거든요 오늘은 또 이렇게 아이고 등산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또 가보도록 할게요 등산하러 갑니다 등산하러 갑니다 등산이 위치합니다 다라리라리 이제부터면 좀 묻어버릴거에요 호라시 하나에 의지를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로 가야돼 다라리라리 다라리라리 다라리 다라리라리 다라리 다라리라리라리 다라리라리 자갈 소리가 많이 나죠 자갈을 밟고 다닐거에요 자갈을 밟고 다닐거에요 여기로 가야되요 여기로 가야되요 내가 다니는 길에서는 바보가 있어서 여기로 가야되요 여기로 가야되요 아침만 밤에 다리 보고 있습니다 나리나리 이라리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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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릉 좀 더 자갈길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밟아가지고 자갈길이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산하늘 이렇게 gone 흠흠흠 흠흠 나라리 나라리 이리리리리 바닷길이 아니고 산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산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산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리로 가도 되거든요 이리로 가도 되는데 길랑가고 이리로 갈게 이리로 갈게 입니다 아이고 너무 좋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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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넘어졌다. 여기 있으면 미끌리지. 한 번 넘어 주세요. 손잡아. 손잡아. 여기로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로 이제 올라갈 거야. 완전히 어렵지요? 그쵸? 여기. 여기. 아니. 네. 그치. 빗줄게 우라기가 필요한데 손사로도 손 좀 넣기야지 여기로 갑니다 따라리 오르막이라 오르막이라라 흐흐흐 여기로 가도 길이 나오거든요 왔다 손이 새로워 손이 새로워 손이 새로워 손이 새로워 꼬암다 오르막이 한참 오르막입니다 한참 가야 돼 완전히 오르막 한참 가야 돼 한참 가야 돼 한참 가야 돼 한참 가야 돼 JUSTIN 꼬암지 되게 시끄럽돼 나라네 흐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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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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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랜만에 거의 다 올라왔는데 또 오르막입니다 또 오르막 또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로 가게 되면 영웅사로 가게 됩니다 영웅사 가게 됩니다 여기로 가게 됩니다 영웅사로 가게 됩니다 여기로 여기로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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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저리로 저 앞에 가면 호라신은 끝이 되겠고 몸은 덥고 손은 새롭고 그렇습니다 버스 주차장이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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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서 무산대로 가보겠습니다 정문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전문쪽으로 전문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전문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전문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전문쪽으로 물에 일종 충전을 좀 쉬게 되겠는데 충전을 좀 쉬게 되겠다 충전을 좀 쉬게 되겠습니 다 새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내 집안의 문을 열게 되요. 손 잘 녹힌다. 따따따다. 따라리 따라리 연공설 연공설에 들어왔습니다. 연공설에 들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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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공설에서 연공설에 들어갈게요. 지금 제대로 나오겠나 모르겠다.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